안녕하세요 올레비엔 입니다 저는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앱 안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은 바로 이프렌드 안 공간입니다 이프렌드 앱을 다운 받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프렌드 앱을 사용하실 수 있구요 매주 수요일 2시에 이프렌드로 들어오시면 저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에 여행 이야기를 놓쳤다 싶으시면 다모아 제주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여행 얘기를 제가 이렇게 혼자 녹화해서 영상을 올려 주니깐요 그때 블로그에서도 지난 여행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여섯번째 시간 러시아 보통 사람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요 불곰국의 진짜 모습 러시아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과연 왜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여행 이야기는 여행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도 아니고 관광지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저는 여행 가이드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여섯번째 시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고민들은 바로 제가 여행하면서 가졌던 여행자로서 다른 문화와 다른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졌던 고민입니다 제가 가졌던 고민은 여행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 중인 러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여행의 딜레마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의 딜레마는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주로 여행했던 곳이 인도다 보니까 인도 여행에서는 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선한 의도로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잠깐 여행할 때는 그래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생각이 들다가도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을 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선한 행동과 의도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여행의 딜레마를 설명하려고 예로 든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는 문제가 약간 도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쉬운 문제인 다른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럽이나 석호권 여행을 많이 하게 된다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행동과는 의도는 다르지만 모르는 누군가를 그 사람이 가진 조건만으로 선이든 악이든 판단한다고 하는 행동 자체는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참교육 영상 유튜브에도 되게 많기도 한데요 사실 참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아니면 참교육을 하는 인종차별을 당한 우리가 기분이 후련할까요?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참교육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져온 여행의 딜레마 이 두 가지 사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과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을 가운데 딱 두고 사람을 나보다 기준이 높은 사람과 나보다 기준이 낮은 사람으로 나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그런 우리만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정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제적 사회 환경을 꿰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런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어야 될까? 동정해야 될까? 아니면 나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반발해야 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나로서 똑같은 기준으로 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제가 자꾸 여행 이야기를 가져오는 여행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번 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가져온 이 러시아 이야기도 여행자의 딜레마와 맞닿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행의 추억을 즐겁게 가지고 있는데 그곳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이런 저만의 딜레마 상황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러시아 여행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여행기를 쓰던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저는 전쟁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블로그에서 여행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제가 전쟁이 났는데 저는 여행 사진이나 보면서 추억이나 떠올리는 글을 쓰고 있는 거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그 모든 것에 그냥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변명을 하려면 러시아를 알아야 되니까 좀 재미없지만 빠르게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도 세계 9위일 만큼 강대국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면적이 넓지만 중국에 비해서 살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가는 길을 표시해 둔 것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이렇게 가장 따뜻한 쪽으로 내려와서 띠처럼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구 외에 70% 정도가 유럽 지역에 몰려 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국토를 조금 이용하는 것이죠 러시아어는 제가 예제로 써온 글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동방정교에서 나온 종팡은 러시아 현지화 되어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어는 러시아 여행 갈 때 러시아 알파벳을 읽는 법만 공부해 가면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데요 지명을 읽거나 아니면 러시아도 영어에서 나온 외래어를 그대로 음을 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소리나는 대로 읽다 보면 런치라든지 커피라든지 더블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을 때 지명을 읽을 때 이런 때 세일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러시아어의 알파벳 정도 읽는 법을 공부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안에 의자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 하나 사가지고 가서 초에 불 밝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동방 정교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 바실리 성당이 굉장히 대표적인 성당이고요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과 같이 비잔틴의 대표적인 양식의 교회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요 우리가 러시아를 이웃 나라로 못 느끼는 이유가 러시아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무비자 협정이 2014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는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직장에 있어야 되는 오가기 좀 힘든 나라였는데 2014년에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럽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땅이고요 거리상으로는 북경이나 동경, 도쿄보다 가깝다고 합니다 사실 구한말, 그리고 예전에 북한 38도가 나누기 전에는 여기서 기차로 유럽에 가던 유럽에 갈 때 지나가던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사실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저희가 수출하는 금액이 12위니까 수출국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대부분은 자동차라던지 반도체 같은 첨단 대부분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러시아가 석유가 나는 나라다 보니까 원자재가 많은데 석유, 원유, 석탄, 천연가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어류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없으면 저희가 명절 때 동태전을 못 먹습니다 그 동태, 명태, 생태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거의 전량이 들어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없으면 저희 명절에 이제 동태전이 살아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알탕을 못 먹습니다 알탕도 거의 다 러시아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해장하실 분들은 러시아에서 꼭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해주 연해주 지역의 주도가 바로 블라디모스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독립운동 초기에 연해주 로 많이 가서 이주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리스크 우스리스크 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많이 가는 상해에 임시정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라고 해서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울빔, 봉호동, 청산리 이렇게 중국에 독립운동의 유명한 지명들이 있는데요 다 맨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스리스크,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도 일제시대 때 강제 진영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 블라디보스톡크 표준화는 블라디보스톡크인데 블라디보스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실은 2시간 거리에 있는 킹크랩 맛집이라는 점이고요 킹크랩이 거의 한국의 3분의 1 가격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한 맛집, 러시아가 발레를 정말 잘 하잖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전통 러시아 발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주의 주도고요 사실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가보면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백인이지만 사실은 한인과 중국인이 섞여 살던 동양인이 더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 때문에 일본의 첩자랑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근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까레이스키 관련된 여러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귀가 따갑게 됐던 부동항입니다 근데 겨울에 블라디보스톡에 가보면 블라디보스톡은 되게 꽁꽁 얼어 있어요 아무리 걸어가도 바다가 다 얼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부동항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 의미는 쇠빙선을 쓰면 이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항으로 군사 요지였다가 이 부동항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특이한 군사도시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역에 가시면 블라디보스톡이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발역이다 보니까 부산역과 자매결연이 맺어있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연결해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유럽에 가는 기차를 언젠가는 연결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라디보스톡이 군사도시다 보니까 2차대전 때 사용했던 잠수함들을 직접 만져보고 들어가보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박물관이 있습니다 잠수함 박물관 외에도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기념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잠수함을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되게 좁고 폐쇄공포증에 걸릴 것 같이 불편했는데요 선원들이 여기는 자는 방이었는데 잠수함 맨 끝에 어뢰를 보관하는 데서 어뢰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뢰를 위에서 잠을 자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전쟁이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자를 만나기 가장 쉬운 도시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블라디보스톡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외화를 벌러 노동을 하러 나가는데 이 기차를 타러 오는 도시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여가지고 운이 좋으면 북한 노동자를 만나셨다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 영상을 찍은 유튜버분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저도 북한 노동자를 만나는 걸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해하기 매우 좋은 곳입니다 마트에만 가도 한국 음식, 한국 도시락, 초코파이 한국 간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한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한국 음식들과 한국 물품의 비중이 마트에 매우 높은 곳이 또 블라디보스톡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데 벌써 20분이나 설명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여행 갈 때 궁금한 점은 사실 이거일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러시아 여자분들이 그렇게 예쁜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안 쳐다보려고 하는데 자꾸 쳐다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걸어주면 그냥 너무 예쁘니까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은 꼭 러시아를 한 번씩은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남자는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남자는 안타깝게도 대머리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대머리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정의할 때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러시아는 스머프와 가가멜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딱 보면 가가멜처럼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이 되게 많고 러시아의 특산물이 그 다음에 산딸기 그리고 버섯 뭐 이런 게 많이 나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마트루시카에도 보면은 산딸기 그림이랑 버섯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스머프랑 가가멜이 사는 그런 나라 갔었죠 러시아 음식을 얘기를 잠깐 해보면 러시아 음식은 이렇게 불린이라고 하는 팬케이크인데 팬케이크 안에 고기나 야채나 크림 소스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약간 우리 전과 팬케이크의 중간 중 그래서 달지 않고 달지 않은 동양인들 입맛에서 잘 맞는 그런 불린이가 불린이를 많이 먹고요 보르시 라고 하는 이 무로 순무로 끓이는 숲인데 순무에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사워크림 그리고 토마토 베이스의 스프로 해가지고 먹는 국 같은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겨울철이 되면은 채소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고수나 순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국물에다 치킨스톱 같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토마토 스프 해가지고 먹는 러시아의 독특한 스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동 음식에 영향을 굉장히 중앙아시아 중동이라 중앙아시아 음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고기꽃으로 사슬리기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러시아 현지화 돼가지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러시아 마트에 가가지고 장보고 해서 가져온 컵라면 밖에 없네요 컵라면 같은 건데 컵라면이랑 당근김치랑 샐러드랑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러시아 컵라면은 정말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도시락라면 정도면 러시아에서는 진짜 최상급으로 맛있는 러시아 컵라면이나 끓여먹는 라면이나 다 끓였는데 마치 스프를 안 넣은 것 같이 미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러시아 보통 사람들 진짜 불곰극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건데요 불곰극 하면은 되게 터프하고 마초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제가 말해드릴 불곰극은 운전 환경부터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나라다 보니까 겨울에는 스파이크 타이어를 끼우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겨울에 넘어갈 경우에는 스파이크 타이어로 도착하자마자 갈아 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비해서 제설을 굉장히 잘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제설 천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거의 제설을 하는데요 제설을 우리는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걸 뿌려 가지고 녹여서 제설을 한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눈을 퍼 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어디론가로 옮겨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눈을 녹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기온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 제설이 완전 잘 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생각보다 차를 운행하기에 자가용으로 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대부분 보행자를 매우 우선으로 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사줍니다 불공구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섰는데 지나가는 보행자가 늦게 섰다던지 아니면 선을 밟았다던지 아니면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보행자가 보닛을 두드린다던가 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구는 생각보다 운전매너가 매우 젠틀하다고 볼 수 없지만 보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처음에 불공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 탔을 때도 붉은국이 사람들이 이랬나? 아니면 러시아가 이런 나라인가? 이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은 바깥이 영하 20도 를 막 넘고 25도 이렇게 넘어도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은 항상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분들이 바지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친한 남자분들끼리 오시면 다 보드카도 드시고 술 마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며칠씩 기차를 타기 때문에 도시락을 다 싸오세요 근데 그 도시락이 통채로 햄을 가져온다든지 통채로 훈제 오리나 훈제 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조그만 과도 같은 칼을 다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꺼내서 자기가 가져온 햄을 그 자리에서 썰어 먹는다든지 훈제 닭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먹을만큼 썬다든지 이렇게 꺼내서 썰고 빵도 좀 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먹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사실 약간 시끄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다들 젠틀하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내리기 자기가 도착해서 내리는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한 시간쯤 전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얌전히 자기가 썼던 침구라던지 그 다음에 베개 라던지 이런 거를 얌전히 개놓고 한 시간 동안 얌전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서두르지 않고 도착한 역이 되면 내립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장기 열차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자는 그런 기차를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미리 얌전하게 조심조심 정리해 놓고 얌전히 기다리다가 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단정한 사람들을 러시아에서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단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공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착한 아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베리아 횡단 연주차 안에서 찍은 남학생들의 사진인데요 저희랑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 2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둘 다 머리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외국인 여자친구를 잠깐 얘기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추궁거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의사표시만 확실히 하면 별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고 만약에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단둘이만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불공국의 새로운 모습을 봤던 것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위치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구 구성도 그렇고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 지하철은 2차대전 때 반공호를 대용으로 파서 만든 지하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동이 편하게 위해서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리프트 대신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유모차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유모차를 밀고 맨 앞에 가서 쓰면 되고 유모차가 불편한 곳은 어디도 없도록 그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없다고 낳지 않는다고 사회적인 목소리는 되게 많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지하철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역이나 이렇게 러시아가 다 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테러도 여러 번 있었고 했었는데요 러시아는 그래서 어느 지하철 백화점 대형 건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되는 보안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보안검사는 항상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하철역 그 다음에 주요역에는 세파트까지 그러니까 폭발물 탐지용 세파트까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화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보안탐지기를 통과하는 시간, 노력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평화가 경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실까봐 가져왔는데 문제는 지하철역도 2차대전 때 지어졌지만 지하철도 아직 2차대전 때 쓰던 것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레트로한 감성의 지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한다면 러시아에 이렇게 한겨울인데도 노숙인이 있습니다 개도 데리고 다니고요 편말도 써서 이렇게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나 지하철역 앞에 아니면 기차역 앞에 있는 상가가 이렇게 셔터를 내릴 때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을 숨겨서 하룻밤을 지내고 하는데요 여행하면서 수많은 노숙인이라던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그 노숙인의 모습도 너무 절박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러시아 아파트에는 아파트도 이제 러시아가 잘 살던 시절에 정부에서 사회주인이니까 나눠져서 살던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현대식으로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는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 복도라던지 그다음에 아파트 현관이라던지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는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보통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하루씩 이렇게 묵어 갔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아파트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복도나 공용 공간에 노숙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밤에 오갈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던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 이 공통의 이렇게 무건에 이런 계약이 깨져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렇다고 막 널브러져서 누워 있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남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또 남는 옷가지나 이런 걸 챙겨주는 것으로 겨울을 나게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정하고 정이 많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그 노숙인을 봤었던 날씨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도저히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를 딱 두 번 가본 여행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러시아 보통 사람을 위한 변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미국과 상대할 정도의 G2였던 강대국입니다 러시아는 국토 인구 자원 기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그리고 산유국 중에 강대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러시아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보면 러시아가 얼마나 상유국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러시아는 어 바깥만 빼놓고 아파트 안 백화점 어디든 다 더워서 사람들이 다 코트를 맡겨놓고 남자분들은 반팔로 다니기도 하고 여자분들도 그냥 셔츠만 입고 다 쇼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 서민의 생활 수준은 너무 또 소박하고 그리고 마트 겨울이 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트에서 채소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채소 하나를 마음껏 먹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러시아에 없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가져오기 를 위해서 투쟁할 만한 여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는 생각보다 가장 가보면 인기가 푸틴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푸틴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우선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싸웠지만 이번에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목숨으로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신중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정치 리더들이 했는데 싸움은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 화가 나고요 사실 우리 언론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가 러시아든 우크라이나이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내 목숨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우리 가장이 살아있는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이든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힘들어지려면 살아있어야 하니깐요 협상의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도 협상 안을 만들지 않고 있는 두 나라의 리더 그리고 이거를 방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는 딱 두 번 가봤지만 러시아에서 만난 그리고 저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보통 사람을 대변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요 오늘 얘기는 러시아를 딱 두 번 가본 여행자가 한 이야기니까요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도 제가 러시아 여행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다 보니까 울컥울컥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이 프렌드 안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몰랐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제는 제가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본은 다행히 두 번은 두 번만 가본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여러 번 가봤으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오셔서 제 이야기의 틀린 점도 확인해 주시고 또 몰랐던 점도 같이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렌드 앱을 다운 받으셔서 매주 수요일 2시에 여행 이야기로 저 올레비엔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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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